나 보여줘요? 동희씨가 쓴 거 내가 제일 먼저 보게 해줘요. 너 내일 중요한 시험 있어. 주변 같은 거면 내가 엄마를 확 바꿔주는 건데. 적을 이길 수 없다면 친구로 삼아라. 당신이 아는 사람 맞습니다. 저 데이빗님 맞다고요? 내려와서 얘기하자, 응? 엄마를 더 죽일 거예요. 저를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제가 지훈이보다 더 작았네요? 무슨 말이야? 애들이 바뀌다니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